9명이어서 더 특별한 오늘 무대죠 엑소는 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쇼트컷 대세에 걸맞게 2016년 활용도 대단했고요 그리고 올해 발매한 정규 3집 앨범이 100만장 이상 판매를 올리면서 3장의 정규앨범 모두가 트리플 릴리언셀으로 등급했고요 로도의 엑소 첫 유닛 챔베시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엑소 여러분들 가운데로 좀 와주셔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즈 한번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엑소 자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자 가운데 와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좌측 봐주세요 좌측에 좌측 한번 봐주세요 아 엑소도 히트다 히트를 해주시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엑소와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또 함께해주시는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엑소 여러분들은 멜론 뮤직 어워드는 3년 만에 네 또 함께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정말 개인활동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요즘 어떻게 또 지내고 계시는지 그냥 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어 뭐 한 분씩 할까요 아니면 저희 일단 엑소는 네 어 챔백씨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앨범을 내서 네 솔로 앨범을 내서 활동하고 있고 네 어 비행기가 오네요 네 어 나머지 찬열 그리고 디오 그리고 저 그리고 세훈 세훈 같은 경우에는 네 최훈의 드라마를 네 네 찍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한참 이제 촬영 중인가요? 네네 디오 같은 경우는 영화를 찍었고 네네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열심히 네 다리 부상을 지금 회복하고 있어서 네 네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정을 취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규로 지금 세장을 냈는데 그 세장 모두가 예 트리플 밀리언셀러에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저희 전 세계에 계시는 또 엑소엘 에리 팬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 이렇게 무한한 애정을 주신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어 저희가 그 감사함을 또 알고 내년 내후년에도 네 앞으로도 엑소엘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네요 아 좋습니다 우리 3년만에 멜론 뮤직워드 함께하는데요 예 그만큼 멋진 퍼포먼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엑소엘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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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자 레드카펫 마지막을 화려하게 예 수놓아주신 엑소였습니다 예 멋진 무대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